내 이름은 그리꼬 한국 남자 경식꾼과 사귀고 있다 나왔다 아이고 김사장 아이고 구사장 이거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구만 반가워요 이렇게 우리 매일방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며 씻을 준비를 한다 아 맞다 수공 하야뚱 머리는 장식이요 자기 수건 주세요 자기 왜 대답이 없지 나랑 또 놀고 싶은거야 아이고 김사 에? 절푸덕 뭐야 뭐야 설마 지금 야한도 영상 보는거야 무언가 승기리는 듯한 야리꾸리한 뒷모슴 심히 깬도 울고 갈 얼짱이 같은 미소 게다가 이 5번 너머로 누리는 자진모이 잔다네 이상한 소리 오마이 가도 바이스클 길길대며 좋아하는 이놈을 더이상 차려들 수 없다 무하마드 알리가 말했다 뭘쪼런 날아서 나비쪼런 살아 지금 남 잔뜩 화낭 계련산의 영암벌 목범을 보자 자 가자 쿠리코리스로 자기 지금 야함버가 있어요? 야88 무슨소리 하는거야 쿠리코 여자소리가 났어요 그럼 한번 들어 봐 네 going 이건 내 목소리인데요 쿠리코 웃음소리 듣고싶어서 자기전에 녹음해서 계속 듣고있었어 친절한 견식꾼은 내 웃은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녹음을 한 뒤 입에서 그려 듣고 있었다. 오늘도 견식꾼의 유병란 사랑에 우리의 달패니과는 사람만 남았고 하루 종일 웃은 소리만 듣던 견식꾼은 결국 웃음 바이러스에 걸려 세상의 웃음을 퍼뜨렸다. 뭔 개소리야! 이 방송은 깔깔깔! 웃음소리, 귀신, 시나락가 먹는 소리, 르브인가, 르가기침소리를! 이 방송을 발표했습니다.